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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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 귀엽다 아니 이걸로 보여준다니까 지금 호발 때 소감 말씀해주세요 호발 많이 못된 일이십니다 형 없었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심심해 안 됐어요 선발팀에 속하신 소감 말해주세요 배고프고 잠옵니다 잘겁니다 밥은 4시 반에 드세요 지금 들어가서 먹을건데 바로? 안 돼 먹고 자야 돼 4시 반에 먹어야 돼 나 약시타임 우리 지금 약시타임이에요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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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 귀엽다 아니 이걸 보여준다니까 지금 호발 미쳤다 후발때 소감 말씀해주세요 후발때 소감 말씀해주세요 후발때 소감 말씀해주세요 후발때 소감 말씀해주세요 발대 하아 야옹이 성향 맛있다 저희는 지금 탑승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안 밟았는데 밟고 있습니다 밟진 않았어 밟고 있습니다 당부제 미모 아니 출국하시는게 좀 실감이 되나요? 출국 아직 안했는데 아니 실감이 되시냐고 오 어디서 났어? 다 주머니 하나씩 있잖아 두개 있어 가자 밥먹자 제우스 가자 마니보트님이십니다 마니보트님이십니다 신기하다 어떤가요 성함이 깜짝 놀랐어 이런곳에서 유명인을 만나다니 재밌네요 몇개 특별 라운지 지금 고민 특별 라운지 들어가서 할래 너무 신기하진 마 너무 신기해 너가 더 유명해 아시아나로 간대 네 저희 이제 라운지로 갑니다 예아 라운지 마니양이랑 세종 찍고 싶은데요 어디 가시지? 아 좀 구질구질하게 하지마 아 저 진짜 빅팬 일어났어요 아 그러면 진작이 아직 그랬어 제가 좀 내성적이었어 말씀 곧 오실듯 너가 말할거야? 사진 찍어달라? 형이 좀 근데 좀 더 알았어 잘하네 혹시 저희 애들이 팬이라고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래야지 사진 찍어달라 사진 찍어달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사실 침묵원해보니까 티원 말고도 할게 없긴 하네 아 진짜요? 티원이랑 그 옛날에 크로스트 그때 아 아주 엄청 옛날에 진짜 옛날에 10년 전 아 근데 교토 하신거라 재밌게 봤어 아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히 쉬시죠 감사합니다 형이 좋아 만족하시나요? 형이 이게 확실히 네 여보 이게 얘기가 된다 역시 형 없었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 라운지에 왔습니다 여기 밥 먹고 있는 이상혁씨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다 먹어요? 깜짝이야 다같이 왔어? 좋은 자리 보고 뭐 우재랑 현준이가 빠니보틀님이랑 사진 찍고 싶돼서 사진 찍고 왔어 잘했어 우아하게 책을 읽고 계시는 이상혁씨 책을 왜 가리시죠? 밥 먹을거에요? 아 지금 새벽 2시인데? 나도 그래서 고민 중 근데 배고픈데 새벽 2시는 뭐 잠을 주무시죠 야식이잖아 잘 안 먹어야겠다 잘 고민해보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어휴 지금이 새벽 2시이기 때문에 잠을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넘도한 시간으로 12시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메뉴를 먹고 그리고 멤버들은 뭐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하려고 하겠습니다 노래부터 좋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봐주셨나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셨나요? 아 얼마나 읽으셨나요? 좀 천십페이지 읽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진이 씨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공항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모델부터는 시간을 못해버리죠. 시간이요? 시간은 지 혼자 반드세요. 휴대식의 맛은 어떤가요? 휴대식의 맛이요? 비행기에서는 사람의 감각이 좋아하기 때문에 마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점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좋은 점심입니다. 좋은 점심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런지 얼마 안 됐어요. 아무 먹고 있어요. 아니, 시간은 어때 보내세요? 이런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지 얼마 안 됐다. 앞으로는 뭘 생각해요? 대회 뭘 생각해요? 대회 다운 받은 건가요? 역시. 역시 지금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공항에서 만났다는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MSI 타이트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여기 와서 또 처음이라 아직까지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적응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빈이 형이 사진 찍자 했어? 아니, 왜 나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안 해? 아니, 원호 데려오라고 했다. 왜? 나한테 심부름이나 시키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 말 맞다. 빈이, 현준이 뭐 80만 하자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길 것 같다고. 오늘 언제까지 해? 현준이니까? 현준이니까? 레전드.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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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현준이니까? 현준이니까? 현준이. 둘 중에 누구 갔을 때? 현준이. 현준이. 아, 내면 안 돼요? 아, 내면 안 돼요? 지금 발 씨름은 가능해요. 아, 이제 다리는 브로드워드 게임 할까? 어, 그래. 현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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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회 봐. 아니, 아니. 타고 다니던 게 왜 안 나오는데? 괜찮아? 너 못 걷고 다닐 겁니까? 괜찮아? 너 화장실 못 가? 미치겠다. 어구 씨. 한 손이 잡힌, 한 손이 잡힌. 미치겠다. 달라요. 몇 정도 뭔데? 3, 2, 1. 액션! 응? 응? 많이 먹으면 뮤직비디오를 보내주세요. 고개 숙이고 있다가 액션하면 고개 들어주시면 돼요. 3, 2, 1, 라이프! 앗! 액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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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여러분. 아이스, 나이스! 우우! 공부하게! 알아듭니다, 수고하십시오. 여기 진짜 연기다. 이제 서봐. 좋았다. 나도 좋아. 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어... 이게 안 나왔어. 엄청 알 수 없는 곳으로. 투기장 아니야, 투기장? 약간 콜로세움 재질. 아까 구경, 구경하라고. 뭐야, 이거? 콜로세움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사자랑 싸우면 이제 이쪽에서 다 서서. 미찍하네, 진짜. 이벨로 해야 돼. 이겼다. 실패할까? 할 줄 알아? 네, 해봐. 내가 할 줄 알아. 나리 걸려. 재급이 다가 아니야? 이거 시크하게 하면 돼, 시크하게. 대박. 아니, 형, 나 책 끼지 마. 재급이 다 못해. 왜 안 넘어가지? 여기 점프로 올라가게 가네? 제자리? 서전트 점프? 얼마나 할 것 같은데? 나 될 것 같은데? 나 될 것 같은데? 서 이즈. 태권도인이라면 이런 건 쉽습니다, 여러분. 해봐. 내 점프를 그냥 보고 싶어. 너 머리 두통수 깨진다 조심해라, 이거. 네, 뒤에서 맞춰. 구두를 보고 해봐. 다 바로 받아들여. 아, 잠깐만. 잠깐만. 뇌턱스 이거 쫄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전 이거 쉬워요. 말리니까 안 한 건데 저한테는 또 이지한답니다. 됐어, 됐어. 됐어. 된다니까. 누가 더 높은 일 받으세요. 아이씨. 아이씨. 제가 제대로 안 뛰었어요. 아,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예요. 저는 원래 몸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아, 너. 저기에 붙어있었어. 난 다섯 대 때릴 수 있어? 제발, 해봐. 다섯 대, 다섯 대. 다섯 대. 다섯 대. 난 여태 때릴 수 있어. 아시오. smarts 포즈가 3개의 포즈를 생각 중에서 해갈래 근데 이 앞에서 진짜 다 해버린 거 어떡해? 뭡니까? 뭐지? 포즈 지금 사용해봐 BDD? 레시포드 아... 그냥 모모에 써, 모모에 모모에 쓰라고 모모에 쓰라고? 모모에 쓰라고요? 뭐 이런 거 모모에 쓰면 다양한 포즈가 있잖아 3, 2, 1, 액션 3, 2, 1, 액션 OK, one more time OK, 3, 2, 1, 액션 Got it OK, cool 뭐야? 나 이렇게 셀께요? 나 이런 거 다 준비했는데 말해줘요? 아니 아이고 준비하고 많은데? 꽤 크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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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이거 분사하는 거 같은데 형한테 누가? 누가? 뭔 소리야 이거 방학 가는 거 아니야? 민호아 얘기해볼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저차 코드네임 유저차 말해봐 아,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은요 잘 들립니다 코미유시 코미유시 아, 수고하셨습니다 대회 당일날 아니면 그때 해놓은 세팅은 크게 의미 없다 생각해서 심심한 세스맨 저는 보통 하면은 그냥 루시안으로 풀감을 맞춘 세팅을 한 다음에 퍼스와 비포스한테 10만 데미지를 넣는 방식으로 합니다 카이팅하면서 이제 손이 뭔가 잘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많아서 일부러 원질 쪽 질병들을 봤습니다 3, 2, 1,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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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GO! 오늘 공식 일정은 끝났고요 스크림 하면서 이제 경기 때 뵙겠습니다 See you!